마인드유의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어크로브 선배님들 팬이었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말만 하시면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말만 해도 돼요? 네 정말 팬이시구나 제가 네가 떠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저희도 우주선 굉장히 팬이에요 아 아직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1, 2, 2, 3 너무 잘한다 잘하는 거잖아 아 갑자기 치키타가 저희도 치키타 참 좋아하는데요 치키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박수죠 제가 이렇게 노래를 도와드리게 돼서 너무 고맙고 이거 찍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제가 깜짝 놀란 게 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했는데 약간 감성? 이런 감성 랩을 했는데 사실 댓글들이 좀 좀 무서워요 사실 너무 잘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간 누구이시지 했는데 저희 공연에 오시면 제가 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저 공연 갈 수 있나요? 티켓이 5만 9천원 정도 아 13명 거 받는 거예요 아 자비로 자비로 내신답니다 그럼 꼭 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여러분들도 와주세요 몰라 너 싫어 노래 너무너무 좋고요 앞으로 더 좋은 노래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우주 손녀도 파이팅 하면서 파이팅 다시 한번 할까요?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위로할 거 안 하려 할까요? 위로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말 좀 앞시거든요 제가 말할 게 여러 번 하는지 자 그럼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자견도 잘 나간다 잘 나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저 다 문자인 사이즈 전장 예약하고 있는데요 여기 카메라 안 차고 안 돼요?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? 네 신발 이만 하세요 네 더 더 아 더 아니 더 10만 1초 더 됐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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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고 말해줘 딱 한번만요 상처 주는 말들로 계속 오고 가고 이해 되어가 시간이 지나면 너의 모든 애교가 날 웃게 만들어 웃음기 있는 표정 연기부터 말투에 여기저기부터 내게 바보라며 까불게 벌써 화는 풀렸는데 삐진척 하기 너무 힘들어 난 요즘 대로 아 벌써 말을 풀린 미션 미션처럼 뜨끈이 불러나 볼게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이 저녁에서 잘 봤습니다 그 표정 아니에요 김제이 기사 더워서 탈 때 공주 중인데 제가 긴장을 놓치지 마 사방이 카메라라 와 오빠 공주 중 바느니당 애교 마이 김제이 무 그냥 나를 벗어리 그리고 붙임성 되게 좋으시고 저희와 다르게 모두 서셨죠? 맛있겠다 저희 지금 귓가츠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꿀팁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자라주세요 잘 자라주세요 멀뚱멀뚱 씹고있어 꼬리빠락 누가? 아 이사로 이사로 잘 젖어? 묻었나요? 그 전복에 조금만 각도를 내려둬나요? 안 묻었다 이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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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무니는 다 재앙이 슬기 높다 저희한테 목어 먹고 싶어 월만해 오늘의 리포 모여서 서주고 싶어 끝나고 만나자 그게 뭐라고 또 생각나 하나둘씩 떠오르지 않게 한 추억들이 그리워지네 바라줄 수 있던 버려지 않게 내가 너희를 하쿠리야? 어? 신발이? 아니야 다르잖아 좀 더 있어 설치 그럼 미안해 아 이런 거 있어 나 노래 못 해갖고 못 해갖고 내 고도선로 내가 그 사람이 너를 말아줘 오우 이거 누구한테 들려야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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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되게 한 번 더 가지고 오신밤 왜 이렇게 잘해? 저 저희가 아가씨가 어떻게 생각해요? 너 이제 나 지금 가만히 쉬고 나 정말 귀찮아지 우리 다 섞여도 새치에 손에 잡는 사람 하지만이래 네가 없었을 뿐 넌 왜 Q. Q. 아 예 저희 지금 드디어 오늘 자료에 도착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오늘 설아님께서 저희 노래 불러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벌써 헬 닫았어요. 어제 저희가 새벽 3시까지 제 작업실에서 저희와 함께 연습을 끝내고 그래서 10시 방부터 계속 이렇게 저희 열심히 촬영했습니다. 근데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? 아 나는 이 까칠같은 느낌이 넣은 거 같아. 지금 수영만 치시는 거니까? 지금 연습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자체적인 성향이 아뇨, 잘한 거야, 잘한 거야. 그래서 오늘 정말 잘 끝난 것 같아요.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요. 저희 몰라너시러와 피지보라고 구독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알아빠?